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수입니다. 길고 알찬 남명회를 마치고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가기 위해서 미니스토로 피스타리니 국제공항이 왔습니다. 이곳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SA4 지역에 위치하여 SA4 공항으로 불리는 곳이죠. 브라질 쌍팔로에서 아르헨티나 공항으로 올 때도 이 공항으로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아담한 사이즈인데 엄청 깔끔합니다. 수속을 마치고 공항 라운지에 뭐가 있는지 구경을 해봐야겠어요. 라운지도 무척 깔끔하고 쾌적하죠. 라운지에서는 간단하게 맛만 봐야 돼요. 곧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어야 하거든요. 하늘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자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미국 비행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 일단 휴스턴으로 가서 샌프란시스코로 갈 계획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여행은 무척이나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대편 나라여서 가기도 힘든데다가 흔히 생각하던 그런 남미 분위기가 아니어서 무척 당황스러웠죠. 브라질은 어떤 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세련됐고 아르헨티나는 예전에 유럽 느낌을 고스란히 담겨 놓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무척이나 친절하고 정도 많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런 편이었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각박해졌잖아요. 아직 남미 국가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고 친절했어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무너져서 아쉽지만 여행하기 정말 좋은 곳이긴 합니다. 특히 관광객들한테 물가가 저렴한 편이죠. 아 비즈니스를 타고 가는데 좌석이 널찍널찍합니다. 자리에 앉으면 웰컴 드링커를 제공하는데 일단 콜라 그리고 샴페인 그리고 사과주스 3종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웰컴 드링크를 마시고 있으면 이제 식사가 나오는데 스테이크와 샐러드 빵이 제공이 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골고루 아주 적절하게 잘 배합되는 식사였습니다. 올리브오일도 엄청 귀여운 거 보세요. 그리고 소금과 후추도 제공이 됩니다. 비행기 타가 심심할 때 이걸로 손흥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과 후추를 듬뿍듬뿍 뿌려주고 또 맛을 봐야겠습니다. 스테이크 말고 생선 요리도 준비되어 있는데 생선 요리도 또 맛을 봐야겠죠. 스테이크는 생각보다 많이 있긴 했는데 맛도 부드럽고 생선 요리도 부드럽고 고소한 맛입니다. 근데 솔직히 하늘에선 뭘 먹어도 맛이 다 좋긴 하죠. 신선한 샐러드도 한입 치즈도 고소하고 밥을 다 먹으면 이렇게 디저트가 제공이 되는데 디저트도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달달한 아이스크림과 디라미스 케이크 또 안 먹어볼 수 없죠. 자 이렇게 식사를 하고 푹 자고 났더니 어느새 미국에 도착해 있습니다. 중년 낮에 샌프란시스코 여행기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미국에서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